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절판도서입니다. NLP 전문가가 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책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약사. 당신은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긍정적인 진동과 부정적인 진동. 비의도적 끌어당김. 언어의 중요성. 의도적 끌어당김. 의도적 끌어당김을 위한 3단계 공식. 제1단계. 원하는 것을 정의하라. 제2단계.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제3단계. 믿으라. 3단계 공식 뛰어넘기. 의도적으로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돈을 끌어당겨라. 관계와 진동.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섹션. 끌어당김의 법칙 공식을 마무리하며 끌어당김의 법칙과 항상 함께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의 약사. 독자 여러분 가운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책들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책은 아래와 같다. 1906년. 윌리엄 워커 액킨슨. 매력. 끌리는 사람의 숨겨진 힘. 1926년. 어니스트 홈스. 마음의 과학. 1949년. 레이먼드 홀리엘 박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활용하라. 1990년대 초에는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의 저서들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정보와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도 그들의 저작을 통해서였다. 이번 책춘함. 퍼스트 북펀딩을 통해 출간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책 또한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의 저작물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죠. 사실 또 에스더 힉스는 새드가 말하다 라는 책에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책들을 보면 그 책이 영향을 받은 그 전의 책들, 전의 책들이 항상 존재하죠. 2000년 이후에도 다양한 논문과 책들이 등장하여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진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주제를 다루는 저자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제가 볼 때는 고대로부터 계속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또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가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부의 지혜라는 책이죠. 부의 과학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버전이 이제 아마 저작권이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고 쳐보시면 아주 다양한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책춘함에서도 소개해드렸었고요. 그 책도 굉장히 중요한 끌어당김의 이해를 위한 좋은 책이고 빨간 책이라고 알려진 그 책도 역시 또 관련이 있죠. 책춘함에서도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북살롱 두 팀이 함께 쭉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어떠한 변화들과 역동이 일어나는지 옆에서 흥미진진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이 다른가? 나는 1995년에 인간의 정신과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NLP를 공부했고 이를 통해 인간의 학습과정과 원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의 구성방법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각 파트마다 단계별로 진도를 나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용적 매뉴얼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여러가지 도구와 실행과제, 워크시트를 활용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읽은 많은 책들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속시원히 대답해 주진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책을 쓰기로 하고 NLP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따른 교수법을 활용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쉬운 실천 가이드북을 썼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행과제와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자주 듣는 기분 좋은 찬사는 이 책이 쉽게 읽히며 소개된 방법들 또한 실천하기 쉽다는 말이다. 그동안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이 책을 택해왔으며 수많은 세일즈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 컨설턴트, 여러 비즈니스 조직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삼아왔다. 다시 말해 이 책이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다. 원하던 대로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와 필요했던 것이 해결됐던 경험이 있는가. 또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험은 훌륭한 고객이나 인생의 파트너를 운명적으로 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때마침 있었던 덕분에 만나게 된 적이 있는가. 이런 모든 일들이 당신 삶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됐다는 증거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악화되기만 하는 사람 또 삐걱거리는 관계만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때도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삶은 내가 주의와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러한 현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표현 중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당신이 아래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운수 좋은 발견 우연의 일치 운명 인과응보 와 정말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 동시 발생 행운 숙명적으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준다. 아울러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줄 것이다. 당신은 필요한 것 알아야 하거나 가져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것은 더 많이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은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원하는 고객이나 꿈에 그리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늘 바라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원하는 휴가를 얻을 수 있고 바라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으며 이상적인 재정상태도 이룰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정말이다. 굉장한 호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인지 백조인지 네벌레인지 나비인지 에고인지 셀프인지 즉 가짜난지 아니면 진짜난지 이것을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별하는 것을 제 1순위로 놓고요. 그것이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의 헛된 욕망 예쁜 오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어떤 욕심적인 목표들이 아닌 백조로서 내 참 자아로서의 진정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커다란 우주적 섭리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단지 중력처럼 그냥 같은 에너지 주파수 파동을 지닌 것들이 서로서로 끌어당기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주의 법칙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감정, 우리 무의식, 우리 잠재의식의 강력한 언어인 강력한 감정 이것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을 반드시 참조해 보시고 또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행운 사용법을 창조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깊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 긍정적인 사고와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유도하는 데에는 생리적인 기초가 있다. 이 세상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원자력 에너지, 열 에너지, 전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꿀 뿐 소멸되지 않는다. 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원자에는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이 있으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전자는 언제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돌며 원자를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만드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궤도로 이동하고 반대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원자들이 정렬하면 움직이는 힘이 생겨나 동일한 방향으로 모인다. 이는 금속의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됨으로써 자기를 띄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이와 같은 양극과 음극의 발생은 자연현상과 과학에서는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한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고 정량화할 수 있는 물리법칙이 존재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역시 설령 정량화하여 표현할 수 없더라 할지라도 유사한 법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터무니없는 개념도 새로운 세대의 마법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는 사실이다. 에너지와 인간의 사고와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는 블립이라는 책도 있죠. 영상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 책에서도 추천을 하는데요. 책춘함 영상에 블립 책 소개되어 있고 또 블립이라고 치시면 카페 네이버 카페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 책춘함 네이버 카페죠. 거기 오셔도 블립 다큐멘터리 함께 링크해 놨으니까 거기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책춘함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양자물리학의 세 가지 핵심 법칙. 첫 번째, 우주 만물은 모두 에너지이다. 두 번째, 모든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0.장, 제로 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몸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진동수를 높이셔서 마치 FM 93.1MHz의 볼륨을 맞추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0.장, 우리 고유의 본질적 에너지 장에 주파수를 맞추신다면 그것이 바로 끌어당겨지는 거죠. 왜? 주파수와 진동수가 맞으니까 같은 것들은 같은 것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언급하고 그에 관한 책을 썼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소개한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아래 소개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에스터 힉스와 제리 힉스 당신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 그림과 말을 통해 외부 세계로 발산하는 모든 것이 당신 삶에 그대로 되돌아온다. 캐서린 폰더 부의 법칙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말라.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삶에 달갑지 않은 일이 생겨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 귀중한 정신력을 낭비하게 된다. 반대로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그것의 지배력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긴다. 레이먼드 홀리웰 박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활용하라 해서 자 이럴 때 자석이라는 건 여러분 전자기석 아시죠? 전자석 전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게 자석적 자성을 띠는 그러한 자석이죠. 그런 게 바로 인간이 바로 그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은 그 강렬함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현실로 나타난다. 아무리 미미한 생각이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어니스트 홈스 마음의 과학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당신의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끌려오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당신이 주의와 에너지와 집중을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우린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서 감지되는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종종 분위기 바이브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동네나 거리를 가면 기분 나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분위기는 기분이나 느낌과 거의 같은 말이다. 영어에서 분위기란 뜻을 지닌 vibe는 진동을 뜻하는 vibration에서 온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진동은 오로지 두 종류만이 존재한다. 즉, 긍정적인 진동과 부정적인 진동이다.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을 바깥으로 발산하게 된다. 책꼬지에 있는 사전을 꺼내서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라. 그러면 그 단어들은 두 카테고리 즉, 긍정적인 종류와 부정적인 종류로 나뉠 것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진동을 만드는 기분과 부정적인 진동을 만드는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나뉜다. 우린 언제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생각해보라. 그는 좋은 분위기를 풍겨. 또는 옆집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울한 분위기가 생겨. 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판 모양으로 해서 부정적인 것은 실망, 외로움, 결핍감, 슬픔, 혼란스러움, 스트레스, 분노, 상심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긍정적인 진동이나 감정 부분은 기쁨, 사랑, 즐거움, 풍족함, 자부심, 편안함, 자신감, 애정 이렇게 나눠놓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낀다.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는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의 에너지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한다. 즉 그 진동에 어울리는 쪽으로 작동하여 그와 동일한 종류의 결과,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월요일 아침부터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인 진동이 생기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진동과 일치하는 쪽으로 작동하여 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일이 생기게 만든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에 맞춰 작동한다. 이 사람은 이부자리에서 나오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끝을 부딪히고 토스트를 홀랑 태우고 출근길에 차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낮에 만난 고객에게 계약을 취소당한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투덜거린다. 제길 집에나 있는 건데.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셀즈맨인 그는 중요한 판매권을 성사시키고 나서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하다. 그는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판매 실적을 올린다. 그의 입에선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온다. 오늘 웬일인지 일이 술술 풀리는 걸.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작용하여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자신이 발산하는 진동을 식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진동을 계속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바꿀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의도적 끌어당김 파트에서는 진동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를 통해 그 전까지 겪어왔던 결과를 바꾸고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의도적 끌어당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어떤 부정적인 진동이나 에너지도 내뿜지 않는다고 확신하는데도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 이는 어떤 일을 단지 경험 또는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진동을 비의도적으로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치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목격함으로써 당신은 결핍감 걱정 같은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된다. 설령 당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그대로 반응하여 그에 어울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떠올리든 마치 원하는 것을 이룬 듯이 행동하든 상상을 하든 또는 단순히 돈 없는 지갑을 목격하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작동한다.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 진동을 만들어낸다. 경험 사이클, 비의도적인 끌어당김 첫 번째, 삶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을 경험한다. 두 번째, 그것을 경험하는 동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한다. 세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진동에 반응한다. 네 번째, 진동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다시 이게 다시 1번부터 삶에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일을 경험한다. 이렇게 계속 계속 순환고리를 그리게 되죠. 경험은 진동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경험 사이클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에 따라 실행되어 그에 어울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싫든 좋든, 당신이 믿든 말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경험을 하여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만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다. 그래야 원하지 않는 일은 삶에서 멀어지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인 끌어당김이다. 언어의 중요성. 말, 말, 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방법과 연습 문제들은 말의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발생시키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어째서 말이 의도적인 끌어당김 훈련 과제들의 공통 분모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어를 왜 강조하는가? 우리 주변은 온통 언어이다.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읽거나 쓰며 눈으로 보고 타이핑을 하고 귀로 들으며 그것을 사용해 생각을 한다. 이 책의 연습 문제들이 전부 적절하고 정확한 언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숙제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겐 부정적인 감정을 또 어떤 사람에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도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과 생각과 언어의 관계를 도식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언어, 화살표, 생각, 언어로 구성됨, 다시 화살표, 감정,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 언어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다시 감정을 형성한다. 이런 도표죠.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말. 아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지 말라. 분명히 당신은 지금 막 자유의 여신상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하지 말라, 하지 않다, 뭐뭐가 아니다와 같은 억울을 자동적으로 걸러낸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 부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내가 눈보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고 치자 십중팔구 당신은 내 말과 거의 동시에 눈보라를 떠올렸을 것이다. 뭐뭐 하지 않는다 또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거기에서 부정적 억울을 삭제해버린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대상의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들이다. 당신이 아래 표현들을 썼던 기억을 떠올려보라. 화내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라.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전화 걸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라. 속지 마십시오. 위험한 짓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일로 상처받기 싫어. 문을 소리나게 닫지 마십시오. 지저분하게 어지르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야. 고객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우리의 정신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대상. 원하지 않는 대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뭐뭐가 싫어. 뭐뭐하고 싶지 않아. 같은 표현이 담긴 말을 하면 당신은 그 부정어의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게 된다. 제가 행운사용법에서 초점의 법칙이라고 정리해드린 거죠. 그와 같은 부정적 단어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뭐뭐하고 싶지 않아. 뭐뭐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원하지 않는 말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은 그것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새로운 말들로 구성된 새로운 문장이 대답으로 떠오를 것이다.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진동이 바뀐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한 번에 한 가지 진동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3단계를 끌어당김의 법칙의 3단계를 소개하는데요. 제 1단계 요약은 원하는 것을 정의하라. 자 1단계에서 배운 것 말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낸다. 뭐뭐가 싫어 뭐뭐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 언급하고 있는 대상 즉 부정어의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뭐뭐가 싫어 뭐뭐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다시 이렇게 물으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당신이 쓰는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진동이 바뀐다.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진동만 발산할 수 있다.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당신의 진동을 전환할 수 있다. 생각은 말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대립항이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대립항을 가급적 짧게 경험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당신의 진동에 맞춰 작동한다. 대립항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라. 대립항 리스트를 만들 때 가급적 많은 항목을 생각해내라.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된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양쪽에 원화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나열을 해서 정말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는 그것을 대립항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스텝 2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진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집중은 진동을 강화한다. 진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더 많이 집중한다는 뜻이다. 원하는 바를 정의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에 긍정적인 관심을 쏟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대상을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해도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진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훌륭하게 잘 정리해놓고도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둔 채 다시 들춰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관심을 기울이고 자꾸 생각해야 끌어당김의 법칙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진동이 담겨있는 진동 버블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당신은 이 진동 버블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들로 채워야 한다. 나의 진동 버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당신의 몸을 둥글게 둘러싼 커다란 풍선 같은 버블을 상상해보자. 이 버블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 진동 버블 안에 있는 것들에 반응하여 작동한다. 당신의 소망들은 진동 버블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목표나 꿈들은 당신의 진동 버블 바깥쪽에 존재한다. 만일 그것이 진동 버블 안에 존재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들을 이루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앞에 1단계에서 작성한 워크시트를 떠올려보라. 원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그와 같은 종류의 진동으로 진동 버블을 채워야 한다. 원하는 것에 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책상 서랍에 꼭꼭 담아두기만 하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것들과는 접촉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힘이 미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현재 당신의 진동 버블 안에 있는 것들에만 반응한다. 의도적 끌어당김 제2단계에서는 말을 이용해 원하는 목표와 바람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해 소망 선언문을 만들 것이다. 원하는 대상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의 진동 버블은 그에 상응하는 진동들로 채워진다. 진동 버블의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아래쪽 각 문장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워크시트의 왼쪽에 해당하는지 오른쪽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라. 진동 버블 워크시트에 가지고 페이지를 반으로 나누고 왼쪽 편에 진동 버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 그리고 오른쪽은 진동 버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다음 문장들을 읽어드릴 때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그 문장이 진동 버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일지 진동 버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행동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주목한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꿈꾼다. 나의 바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 무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무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무언가를 걱정한다. 무언가에 대해 불평한다. 긍정적인 일을 떠올린다. 부정적인 일을 떠올린다. 긍정적인 무언가를 경험한다. 부정적인 무언가를 경험한다. 꿈을 이룬 상상을 한다. 원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 마음속에 그려본다.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 즐거운 일을 기념한다.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 문장들이 왼쪽에 속할지 오른쪽에 속할지 자 답은 모두 다 진동 버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에 속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부정의 대상이 되는 그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보내고 집중하게 된다. 이때 대상은 진동 버블의 안쪽에 자리 잡는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종류의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진동 버블 안에 존재하게 된다. 긍정문이 왜 진동을 강화하지 못할까? 긍정문이란 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현재형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있어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어떤 긍정문을 읽으면 그 말은 우리 내부에 특정한 감정을 일으킨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진동에 반응한다. 감정이 진동을 좌우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특정한 말 자체가 진동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치자.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매가 형편없는 데다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당신에게는 의심이라는 진동이 생겨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반응하여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처럼 긍정문도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긍정문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긍정문이 언제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그 내용이 사실일 때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부정적인 진동이 생겨난다. 말의 내용이 당신 내면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티격태격 싸우는 걸. 나는 내 몸매가 좋다. 그렇지 않아. 난 내 몸매가 싫어. 나는 풍요롭다. 아니야. 나는 부자가 아니야. 자 내 사업 잘 풀리고 있어. 아니잖아. 내 사업은 잘 안 풀리고 있잖아. 난 건강해. 그렇지 않아. 난 건강하지 않아. 난 내 배우자에게 만족해. 그렇지 않아. 내 배우자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걸 EFT에서는 꼬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컨대 긍정문의 사용이 효과적이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하고 당신이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자 3단계. 믿으라. 자 요약하면 믿기는 3단계의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다. 믿기는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의심은 부정적인 진동이다.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진동은 목표와 소원이라는 긍정적인 진동을 상세시킨다. 제한적 믿음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못머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는 말은 제한적 믿음을 나타낸다. 증거를 찾으면 의심이 줄어든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의심을 줄일 수 있다. 믿음을 위한 도구들의 목적은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믿음을 위한 10가지 도구. 1. 즐거운 마음으로 증거를 확인하라. 2. 끌어당김의 법칙에 증거를 기록하라. 3. 감사하라. 4. 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5. 뭐뭐 하기로 했어 꼭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6. 많은 뭐뭐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7. 정보를 원하고 구하라. 8. 끌어당김 상자를 만들어라. 9. 빈 공간을 만들어라. 10. 끌어당김의 법칙에 해결하도록 놔두라. 책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돈을 어떻게 끌어당기냐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돈을 끌어당겨라. 우리는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풍요로움도 하나의 감정이며 이는 좋은 소식이다. 왜일까? 모든 감정은 계속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풍요의 감정은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갖고 있으며 당신은 그 진동을 몇 배로 만들 수도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나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 부족감, 슬픔, 절망 같은 감정을 더욱 크게 부풀린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풍요로움의 감정을 배가하고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로지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우린 한 번에 한 종류의 진동만 발산할 수 있다. 풍요로움이라는 진동을 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 진동 버블이 그것으로 가득 차고 실제 삶에도 풍요로움이 생겨난다. 우리는 진동 버블을 가급적 자주 그리고 가급적 오랫동안 풍요라는 진동으로 채워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풍요의 진동을 확대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신의 삶은 풍요로운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즐거워하거나 얘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돈이나 풍요로움이 생겨나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들어보자.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고정적인 수입 외에 파트타이밀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그것만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한적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무수히 많다. 다음 페이지에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상황의 목록이 있다. 다시 말해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라는 감정을 느낀다. 당신은 풍요가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상황 누군가 밥을 사줄 때 누군가 무료로 조언이나 코칭을 해줄 때 선물을 받을 때 무료로 차를 얻어 타거나 하룻밤 묵었을 때 무료 커피를 두 잔째 마실 때 상품이나 상금을 받을 때 정가보다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때 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할 때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상품을 받을 때 누군가와 물건을 교환할 때 당신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 외에 떠오르는 상황들을 적어보라. 진동 버블을 풍요로 채우기 위한 도구들 도구 1. 풍요로움의 증거를 기록하라. 당신이 풍요를 경험한 모든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하라. 이는 삶의 풍요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당신의 삶의 풍요로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라.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풍요라는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된다. 삶의 매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고 그에 맞는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준다. 그러한 일기를 기록하면 당신이 지는 풍요로움을 즐겁게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럴수록 진동 버블 안에도 풍요의 진동이 더 늘어난다. 풍요로움 일기에 들어가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삶은 풍요로 가득하다. 오늘 나는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했다. 친구가 점심을 사주었다. 점심을 먹는 30분 동안 무료로 유익한 조언을 들었다. 지인이 무료로 차를 태워줘서 공항에 다녀왔다. 고객에게 거금을 받았다. 고맙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새 안경을 싸게 샀다. 기타 당신만의 풍요로움 일기를 기록하라. 일단 일주일만 일기를 써봐도 입에서 절로 내가 이렇게 부자라니 일주일 동안 날마다 풍요해진 것들이 이렇게 많다니 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는 값진 조언을 공짜로 들었네 와 같은 말이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이 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풍요의 진동을 만들어내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도구 2 돈에 대해선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라. 상대방이 밥값을 내겠다 거나 누군가 선물을 사주겠다 거나 돈을 그냥 주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점심값을 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내겠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 당신 또는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의 얘기 같지 않은가. 위와 같은 말에는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저항감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편안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 처음에는 좀 불편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자꾸 네 라고 말하다 보면 훨씬 쉬워지고 저항감이 점차 사라진다. 그러면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게 된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라. 도구 3 수표를 며칠 더 갖고 있으라.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진동을 강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수중에 들어온 수표를 좀 더 오랫동안 갖고 있으라. 수표를 받은 날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말고 며칠쯤 갖고 있으면서 바라보면 돈에 관한 진동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당신의 수표를 볼 때마다 왠지 즐거운 기분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감정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영향을 미친다. 즐거운 기분을 느낄 때마다 진동 버블 안에 동일한 종류의 진동이 생겨난다. 돈과 관련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자꾸 반복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그것에 반응하여 작동한다. 이게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좀 수표가 덜 쓰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한 10만원 정도 요새는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니까 그 1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10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계속 아 이 10만원이 있으니까 저걸 살 수 있겠네. 저걸 살 수 있겠네. 이렇게 계속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내 무의식이 풍요의 진동 그 느낌을 자꾸자꾸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하게 또 얇게 잘 편조해준 책으로 보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책순환 퍼스트 북 펀딩했던 여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핵심 절대 느낌의 법칙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이 창조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7단계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네이클로바 화분을 팔거든요. 그것을 사셔서 행운 사용법하고 또 어린이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으시면 행운의 고물토끼를 여러분 사셔서 직접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이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는지 거기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천하늘의 마음공부 지단의 동공부 인 사랑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높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는 모습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 있다면 또 이러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해 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에서 소개드린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꿈꿔보길 원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